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첫번째 두번째 줄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. a는 정수이고 b는 소수이다. 이렇게요. 자 근데 1보다 작은 음이 아닌, 음이 아니라는건 0보다 크다는 얘기구요. 1보다는 작은, 1보다 작고 0보다 큰 소수가 b다. b가 0과 1 사이에 있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. 참 어렵게 말했죠? 하지만 우린 이것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해요. 그러니까 b가 0과 1 사이에 있는거고, 0과 1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소수라고 불러요. 그리고 a는 정수다. 이렇게 얘기를 한거죠. 소수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는데, 먼저 그거부터 해결하고 바로 풀이 넘어가겠습니다. 소수라는 것은 0과 1 사이의 수로써요. 0.5, 0.3, 0.2, 0.1004 뭐 이런것처럼 이와 같은 숫자들을 소수라고 부릅니다. 우리가 보통 1.05, 23.7 이런거 점이 있으면 다 소수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. 점이 있으면 소수다? 그렇지 않습니다. 소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소수입니다. 그래서 그동안 이걸 소수라고 불러왔다면, 이제는 앞으로는 이거를 소수로 부르지 않기로 합니다. 그럼 이게 소수가 아니면 이건 뭐냐? 1 플러스 0.05이고요. 이 사람은 소수이고, 이 사람은 정수입니다. 이렇게 부르는 거고, 1.05를 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. 세상의 모든 수는 이렇게 정수와 소수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걸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. 여러분들 인터넷을 펼쳐서 소수란 무엇인가 이런걸 찾아봐도 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점이 있다고 다 소수는 아닙니다. 초등학교 책에는 점이 있으면 소수다라는 말이 있는 대목이 실제로 있습니다. 선생님이 찾아봤는데, 근데 그 단원에서는 절대로 1.3이나 2.7 같은걸 다루지 않았어요. 그 단원에서는 다 이런 것만 다뤘습니다. 이렇게 될 때는 점이 있으면 소수다가 맞는 얘기겠죠? 근데 그게 자꾸 이렇게 된 것도 소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.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. 자, 그럼 가죠. 그래서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1이다. 뭐 당연한 얘기죠?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 배우면서 얘기가 나오죠. 그러면 루트 3의 정수 부분이 1이니까 1 플러스 알파로 생각할 거냐? 아니면 1과 2 사이에 있는 수로 생각할 거냐? 이것은 두 가지 표현 모두 다 맞아요. 근데 어떤 표현이 오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그건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.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이건 사용할 자유가 있지만 어떤 표현을 써서 풀이가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으면 얼른 다른 표현으로 넘어와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런 예제에 따라서 오늘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정수 부분이 4입니다.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그름은 4보다 크거나 같고 5 사이에 있다라는 뜻입니다.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 플러스 얼마다라는 뜻인데요.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누가 더 잘 풀릴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직감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요. 오늘은 쌤은 이게 더 이런 순서상을 찾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느낌이 좀 왔어요. 해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모든 변을 제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게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x와 y는 어디 있죠?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아니다. 즉 0을 포함해서 0, 1, 2, 3, 4 같은 것들이 x, y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. 마이너스 1 이런 건 못 들어가요. 그래서 이제부터 대놓고 갈 겁니다.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16보다 커지는 사람을 그냥 다 생각할 거예요.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. 어 1, 1은 제곱해서 더해 봤자 2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무리가 좀 있는 것이고요. 1과 2는 제곱해서 4, 5, 5밖에 안 되니까 16보다 크지 않죠?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4의 제곱쯤 돼야 네, 16보다 큰 수가 나오죠. 2의 제곱, 4의 제곱도 괜찮아요. 그래서 y가 4, x가 1인 거 x가 2, y가 4인 거 괜찮습니다.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16에다 9를 더하니까 25잖아. 25보다 작아야 되는데 25는 안 되겠지. 이렇게. x, y를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벌써 4개 찾았다. 대입해서 찾는 게 그닥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. 우리가 적절한 범위를 사람이 감지하는 기초적인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해요. 5의 제곱은 당연히 뭐랑 해도 안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뭐 빼놓은 거 없을까?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4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3이 없네? 3의 제곱, 1의 제곱 안 되겠고 3의 제곱, 2의 제곱은 9 더하기 4니까 그것도 16 안 넘어가죠? 그럼 3의 제곱 3의 제곱은 어때요? 요건 괜찮은 것 같은데 9, 2, 18이니까 여기까지는 좀 봐줄만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차분히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. 자, 이러다가 하나 빠뜨리면 어떡하죠? 아, 그 때는 어쩔 수 없어요. 네, 여러분들이 그런 직감은 좀 발휘를 해야 됩니다. 샘도 가끔 놓칠 수 있는 거지만 자, 방법 어때요? 방법 이 흐름 괜찮죠, 그죠? 그래서 쭉 유지해서 완벽하게 찾을 때까지 쭉 돌리면 됩니다. 그래서 5는 절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당연히 패스, 이렇게 샘 생각에는 한 5개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. 혹시 놓친 게 있으면 찾아서 바로 하나 더 연결해 주면 되니까 뭐 고장난 풀이를 나중에 고치는 것도 그닥 어렵지 않게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첫 번째 표현을 좀 선택한다면 x제곱, y제곱을 더한 게 16 더하기 8 알파 더하기 알파의 제곱으로 요걸 제곱해서 밑에 처럼 쓸 수 있는데요. 아,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조금 복잡한 면이 많아서 포기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. 포기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좋은 표현을 찾는 감각은 여기서는 좀 필요한데요. 그 좋은 표현을 찾는 감각은 실수해보거나 막혀보지 않으면 잘 좋아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끔 표현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공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괜찮았습니까? 혹시 나중에 원회방정식을 배우게 되시면 이것을 이제 부등식의 영역으로 풀 수는 있어요. 근데 아직 그 수업을 좀 했는지는 모르겠어서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수업을 했으니까 이 방식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 원회방정식 수업을 일단 들어야 되니까 부등식 영역이랑 이걸 들었다면 그때는 쌤이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고를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꼭 다시 연락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